영상 보기 전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은 진정한 인상! 아 배고파! 뭐 먹지? 어? 이게 뭐야? 우리 집 건가? 응? 근데 이 상자 뭐지? 어? 쪽지가 있네? 이 상자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상자입니다! 에이 말도 안 돼! 이것도 이봉두가 장난친 거 아냐? 종이에 몇 초 전이라고 시간을 적어 상자에 넣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! 와 이봉두 내가 속을 줄 아나 진짜 웃기다! 하여간 이봉두 특이하다니까! 아 배고파! 아 배고파! 인사! 불닭볶음면 맛있겠다! 다녀왔습니다! 어? 누나 뭐 먹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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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볶음면! 누나! 하나 한입만! 아 진짜! 한입만 먹어라! 딱 한입만 먹을게! 응! 뭐야 야 이봉두 그만 먹어! 이봉두야! 야아악! 맛있다! 아 뭐야 이봉두 다 먹으면 어떡해 진짜! 그리고 넣어! 뭐 여기 이 상자 안에 몇 초 전이라고 쓰고 넣으라고? 잘 봐라 더! 그래 쓴다 써! 10초 전! 야 이봉두 잘 봐! 넣었다 넣었어! 어? 뭐 이제 어떻게 되는데! 어? 뭐야! 불닭볶음면이 그대로 있네? 다녀왔습니다! 어? 누나 뭐 먹어! 불닭볶음면이다! 누나 나 한입만! 뭐? 너 아까 먹은... 뭐야? 진짜 시간이 되돌아간 건가? 아 한입만! 어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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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봉둔! 이봉둔! 에잇! 다시! 10초! 저! 하... 3... 3... 4... 4... 5... 5... 5... 5... 5... 5... 뭐야! 진짜 10초 전으로 되돌아간 거야? 와 진짜 대박이다! 다시 왔습니다! 어! 누나 뭐 먹어? 어! 불닭볶음면이다! 누나! 나! 배불러! 어! 뭐? 아! 아! 한입만 먹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? 왜 한입 먹어! 아! 누나 거잖아! 아! 그냥 누나 먹어! 아! 왜 이렇게 배가 부러워! 에잇! 알겠어! 그럼 내가 더 먹을게! 인사! 뭐지? 아직도 배부르네! 아! 누나! 불닭 다 먹었어? 어! 아니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던데 우리 누가 빨리 먹나 내 얘기할래? 어! 좋아 좋아! 좋아! 그럼 용돈 만원씩 걸고 내 얘기하는 거 어때? 만원? 응! 바지바지 욕혀야지! 좋아! 잠깐 기다려! 오케이! 준비됐지? 오케이! 준비 시작! 자! 아! 알았어! 만원 내 거! 절퇴! 뭐야 왜 이렇게 빨라! 한 번만 더 하자! 무슨 소리이! 게임은 단판이지 한 판에 끝내야지! 그래! 만원은 내 거야! 단판이구나! 준비됐지? 오케이 좋아 준비 시작 아싸 만원 득퇴 내가 이겼다 좋아 다시 준비됐지? 누나 나 나 나 근데 아이스크림을 들고만 있는데도 왜 이렇게 춥지? 왠지 아이스크림을 먹은 기분이야 나 이거 못 먹겠어 너무너무 추워 여기 안 먹어 이거 대박인데? 응? 인사 어? 이 봉두? 야 얼마 있냐? 저 돈 없는데 없는데? 없는데요 야 근데 여기 헬맨 뭐냐? 제가 킥보드를 타고 와가지고 킥보드! 야 야 야 돈 내놓으라고! 3초 전 야贝 근데 여기 헬맨 뭐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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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킥보드를 타고 와서 킥보드를 타고 와서 킥보드! 야 야 야 야 돈 내놓으라고! 3초 전 야 근데 너 여기 헬맨 뭐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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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킥, 키, 킥, 킥보드를 타고 와서 키, 키, 킥, 킥보다를 타고 킥본! 너.. 너 그냥 가라! 네? 너 딱 봐도 돈 없게 생겼어! 그냥 가! 네? 이게 뭐지? 그냥 가세요! 가세요? 네, 가세요! 네, 안녕히 계세요! 네! 가, 가세요! 예! 왜 이렇게 손이 아프지? 아하하하! 인사! 아하하하! 진짜 웃겼다! 아, 또 다른 거 재밌는 거 없나? 레몬 먹기 대회! 드디어 마지막 30개째! 이걸 먹으면 최종 우승자가 되어 상금 100만 원을 드립니다! 뭐야? 이봉두? 도전! 가자! 도전! 엫! 엉!!! 엉!!!! 엉!! 하하하! 이봉도 진짜 잘 먹네! 빙보다는 타겟인데? 잠깐만 다시 한 번 보고 싶은데? 짱, 도전! 로 desta가 뱅, 도전! 이거 먹으면 최종 우승자가 되어 상금 100만원을 드립니다! 헉? 내가 꿈을 꿈은 건가? 도전! 가자! 와 대박! 1초 전! 잠깐만 입이 왜 이렇게 차? 잠깐만 형이 감각이 왜 없는 거야? 그래! 가자! 저 포기할게요! 저 돈 필요 없어요! 저 갈래요! 이번도 대박! 인사! 이거 진짜 대박이다! 종이에 시간을 써서 넣으면 그 시간대로 돌아간다니 완전 신기해! 뭐?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? 아니 어떻게 3초 전으로 쓰면 3초 전으로 돌아가고 7초 전으로 쓰면 7초 전으로 돌아가냐고 완전 소름 대박 신기해! 잠깐만 근데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건가? 헐! 인사! 이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? 말이 되나? 누나는 하여튼 참 이상해! 아유 아유 아유! 콜라! 흐흐흐 아 맛있어! 맛있어! 근데 한번 해볼까? 뭐야! 뭐야! 콜라가 그대로잖아! 진짜 시간을 되돌린 거야? 대박이네! 어서오세요! 저 탕후루 하나만 주세요! 네! 탕후루 여기 있습니다! 맛있어! 맛있어! 다 먹었다! 왔어! 3초죠? 네! 탕후루 여기 있습니다! 맛있어! 맛있어! 또 다 먹었다! 3초전! 탕후루 여기 있습니다! 감사합니다! 또 다 먹었다! 하나만 먹어야지! 3초전! 네! 어? 탕후루 어디 갔지? 탕후루 여기 없습니다! 다 팔렸네요? 죄송합니다! 아니에요! 감사합니다! 안녕히 계세요! 대박! 이거 대박이다! 잠깐만! 3초년 5초전이 아니라 혹시 더 옛날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좋았어! 그럼 1억년 전으로? 1억년 전! 1억년 전! 1억년 전! dividing 고파가가가가가가가가 Speicher преп 에? 저도 이 상자로 여기까지 왔거든요! 아니 말도 안 돼요! 종이에다가 1억년 후 쓰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! 종이가 어디.. 잠깐만 종이랑 펜이..? 아! 아 뭐야! 아니 종이랑 펜이 없잖아! 오가가! 우리 친구 할래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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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아니 아니 아니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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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